불안한 소리되면 깨지는 요리가 부린 모습일까 낮에 깔린 하늘이 금방이 널 보고 서질 것 같으니까 왜 이제 여와냐면 날 기다렸더면 내 사랑반됐던 너는 이제 어떤 암아줄지 모르는 사람보다 차갑게 더 너 있다 하얀 이 미소도 따뜻한 네 품도 더 이상 볼 수 널 만들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린 마치 12시 30분의 시곗발을 쳐어 터뜻 떨리고 간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자 이젠 다시 12시 30분의 시곗발음처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자 어휴 힘들다 우리 따라 흘러가는 시간도 멈춰나 봐 우리 덕이 너와 내가 되나 봐 사소하게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위 보다 넌진 것 같다 네 솜이 참 따뜻했어 나 봐 흔들리는 널 이미 알았어 그래서 더 꽉 잡았어 널 안았어 널 봐뒀어 내 사랑이 넘겨졌어 내 사랑이 넘겨져 내 사랑이 넘겨져 내 사랑이 넘겨져 바람에 미소도 따뜻한 네 품도 더 이상 볼 수 널 만들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린 마치 12시 30분의 시곗발음처럼 손등 벌리고 단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자 이젠 마치 12시 30분의 시곗발음처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언젠가 이르니 내일 앞에 물을 끓을 때 시간이 다시 우린 따라 그렇게 믿어 난 믿어 그렇게 울고 난 믿어 지금 원했지만 널 원했지만 모든 게 다 멈췄지만 커져나 버린 시계를 닿듯이 움직일 거라고 믿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소 Governor의 Sah 기상캐스터